5월 전 선배트 이거 뭐해? 얘들아 이거 뭐해? 선생님들 이거 뭐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랑 가장 친한 후배이자 졸업던 게 아니야 같이 여행도 두 번이나 가고 나 학교 다닐 때 시끄럽게 나갔잖아 형? 약간 국소적으로 시끄러웠지? 학문 느낌이 없잖아 있었지 친구들 친한 학문한테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다들 캐릭터들이 유대생들 보면은 말을 많이 하는 스타일들보다는 약간 듣는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그랬을 거예요 내가 말을 안 해도 어디까지 말하나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봤거든요 형 어디까지 말하는지 와 형 30분을 와 형 대단한데요? 근데 이제 말을 많이 하다보면 할 말이 없으니까 최근에 한 말 또 하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응 형은 그렇게까지 많진 않았던 거 난 최근에 한 말은 또 하지 않았어 네가 하는 나와 유튜브 속에 금덕터가 있잖아 비슷한 거 같은데? 좀 차분하고 단어 선택을 조심하려고 하는 게 약간 느껴지는 평소엔 단어 선택이 좀 심각하지? 선택을 안 하죠 내뱉고 눈치를 보지 아? 센나? 아니네? 또 해야지?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냥 금덕터 보고 있음 그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독한 사람이구나 왜? 너무 오래하니까 너무 오래 해먹고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누가 봐도 힘들어 보이고 아 여기 환경이? 네 환경도 그렇고 일단은 4년 동안 꾸준히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잖아요 아 맞아 애초에 영상 편집이나 이런 걸 안 해봤던 사람이 그거를 이제 꾸역꾸역 하는 거 그때 그 형 울진 관사 갔을 때 그거 열심히 체크해놓고 막 밑줄 쳐놓고 동그라미 쳐놓고 접어놨는데 아 보고 있으니까 엄청 짠하더라고 열심히 사는구나 이 형 그렇게 아는 건 산다 마지막으로 금덕터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열심히 행복하게 살려나?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데 건강도 챙기고 행복도 해야지 너무 많은 걸 하고 있어 적당히 할 필요도 있는데 너무 많은 걸 하고 있어 너무 이것저것 해 너무 많이 하는 게 시간이 남는데 남는 시간에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면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약간 계속 쪼개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자기 전까지는 시간 있잖아 눈 떠서 자기 전까지는 그럼 그 시간을 뭔가 안 하면 낭비하는 거 같은 느낌 근데 사실 그때 누워서 자는 것도 좋은 거죠 좋은 건데 그때 책 안 읽거나 유튜브를 안 찍거나 운동을 안 하거나 운동은 거의 안 하거든 일주일에 한 번 갈까 말까 두 번 갈까 말까 하는데 뭔가 안 하면 뭔가 좀 그래 뭔가를 계속 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잖아요 맞아 근데 그거를 최대한 안 느끼려고 노력을 하죠 압박감을 느끼고 뭔가를 해서 성취감을 느끼면 그게 해소가 되거든요 압박감을 하고 뭔가를 했을 때 성취감을 느끼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형이랑 좀 친하긴 해도 형이 막 저한테 오늘은 뭐하고 뭐했고 뭐했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치 형도 보면 이제 혼자 그냥 누가 케어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성과를 내고 그 성과를 내가 판단을 하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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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기본적으로 보면은 자기 자신한테 엄청 박하단 말이야 맞아 맞아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거 같고 맞아 맞아 이거보다 더 했어야 됐을 거 같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아 맞아 형 사는 거 보면 이제 너무 열심히 사는 거지 와 이거를 버틸 수가 있냐 약간 이런 거죠 기본적으로 사실 뭔가를 할 때 사람이 급격하게 바뀌기 보다는 한참 이제 적응을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는 거잖아 뭐 나름대로 이제 형이 적응을 해서 늘리는 거겠지만 안 해본 입장으로는 이건 좀 힘들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 뭐 나름대로 해결해 people 해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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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